제가 좀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멘텀이 너무 좀 좋아보이고 흐름도 좀 좋아보여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었는데 찍고 있는 도중에 완전히 급등이 나와 버려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일찍 영상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고 있습니다 한 8% 정도 올랐을 때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2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 한번 보시고 좀 전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왜 이 종목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했는지 그런 환경들이죠 환경들 환경과 재료 그런 부분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뭐 시장은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업종도 표주도 이제 크게 한번 올라섰다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 SDI 계속 올라서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선물 1.6% 정도 상승하고 LG화학도 배터리 관련 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좀 아까운데 서울바이오시스가 지금 25%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섰다가 조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좀 찍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저도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뭐 거의 뭐 상한가 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좀 전에 올려드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HLB는 흐름이 상당히 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지금 오일선 위에서 오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100원 2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생명과학은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매수 주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무상증자가 끝나는 그런 시기에 발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다가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비켜 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계속 이제 이 섹터도 잘 가고 저 섹터도 잘 가고 그렇게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만한 돈들이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HLB 이 정도면 시장이 지금 좋죠 시장 0.8% 코스닥 쪽이 0.8% 코스피가 1.4% 아주 강하게 올라 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들은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오른 종목들도 1% 내외 내린 종목들도 1% 내외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소강 상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HLB 지금 호가창을 보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18,000주 매수에 있고 매도에 18,000주 정도 지금 있죠 그리고 위에 좀 물량이 1,000주 정도씩 쌓여 있고 그리고 5,000원 단위에 4,800주 정도 쌓여 있죠 자 이런 분위기고 지금 매수 쪽 호가창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너 좀 쉬어 이런 분위기가 명령이 떨어졌죠 거의 뭐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명문제 이런 뭐 종목들은 구충제 이슈로 코로나에 대해서 구충제 이버멕틴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소강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그런 분위기고 모멘텀이 있는 이런 카페24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고 자 이거는 너무나 좀 아깝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한 10분만 먼저 영상을 좀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상치로 가죠 상치로 가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 버렸죠 상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멘텀이 지금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정말로 아까운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좀 펼쳐져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죠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지금 소강 상태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은 계속 이제 강한 것만 강하죠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이런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아주 강력하게 치고 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강한 모멘텀을 가진 애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아무튼 업종 대표주들 강하게 좀 치고 가는 그런 분위기고 일체비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시장 동향은 이 거래소 쪽에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죠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2천억이나 사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있죠 제조업 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재개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현재 HLB 신안 쪽에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죠 계속 지금 시장 분위기상 제약바이오 넣으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신안 쪽에서 9천주 정도 지금 사고 있는데 매수가 상당히 좀 약하죠 그리고 NH 쪽에서도 지금 9,800주 정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NH에서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왔는데 10시 반에 이제 끝나고 관망 중이고 신안 쪽에서는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BS 계속 팔고 신안에서 사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오늘 키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개인들은 오늘도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가 11,000주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집계가 2천 마이너스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하품 나는 흐름이죠 HLB 상당히 하품 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알 수 있죠 헬스케어도 지금 0.1% 정도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보압 갔다가 뭐 이런 분위기죠 헬스케어나 HLB나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은 오늘 뭐 시장이 아주 좋지만 계속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중소형 반도체 장비 주들은 조금 쉬는 분위기고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주들은 계속 힘이 실리고 있고 자 서울바이오시스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갈 자리가 딱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요런 거에 이런 소식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하면은 좋은 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HLB는 좋습니다 지금 20만 주죠 거래량도 아주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뭐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 추세로 잘 이어가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 또 많이 올라섰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또 제약파의 쪽으로 한번 돌 수 있겠죠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HLB는 아무튼 추세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